전국 투어 콘셉트 중인 히어로의 임영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전국 투어 중인 임영웅, 가수 임영웅의 전국 투어 콘셉트 I'm Hero 2023에 대한 찬사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임영웅은 지난 10월 27일 서울을 시작으로 대구를 거쳐 지난 8일부터 부산 공연을 시작했습니다. 특히 공연 이후 팬들의 배려에 대한 디테일에 감동받았다는 후기가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난방기기를 갖춘 텐트와 간이 화장실 설치는 물론 어떤 자석에서든 공연을 제대로 즐길 수 있도록 한 점 등이 대표적입니다. 이는 임영웅의 팬 연령대를 고려한 것으로 임영웅이 중장년 팬의 두터운 응원을 받는 만큼 영웅 시대의 가족 단위의 관람객이 많은 점을 감안해서 시설물을 설치부터 또한 고객 응대까지 일반적인 콘셉트보다 정말 세세한 부분에 신경을 썼다고 하네요. 뉴스와는 임영웅 소속사 물고기 컴퍼니가 임영웅 본인의 팬들을 위해 이러한 아이디어에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고 강조하고 보도했습니다. 또한 임영웅은 부산에 이어 오는 29일부터 31일에 대전컨벤션센터 제2전시장에서 공연한 뒤에 김대중 컴벤션센터에서 2024년 1월 5일에서 7일에 광주 콘서트 2024년 5월 25일과 26일에는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다시 공연을 펼친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히어로의 소식 오늘은 부산 콘서트 이틀째죠? 자 여러분 모두 우리 히어로 사랑하고 우리 모두 모두 오늘도 건행! 건행입니다.